서초세에서 마지막 조사 받았잖아요. 조사 받았던 이 결과는 제가 제 느낌도는 기소를 하겠다라는 걸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이제 누구 잘잘못을 제 생각인가요? 대표님? 제 생각인데 잘잘못을 따지는 거를 제 생각에는 허진탄회하게 만나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 생각에서 제가 오지랖을 좀 떨어봅니다. 잘잘못이 뭐가 있나요? 저는 그냥 일방적으로 등에서 칼을 맞은 사람인데요. 제가 잘못한 게 한 개라도 있으면 말씀해 혹시 김 심 기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정천수라는 사람이 열린공감TV를 운영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독단적으로 전행을 일삼았고 그 다음에 해임 사유인 불법으로 기금을 모금했고 자기들과 일처에 상관없이 시민포탈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답득할 만한 사유 한 가지라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겠지만 저는 대표님하고 통화한 내용조차 저희 이사진들한테 얘기 안 하고 있고요. 아까 뭐 그거는 알겠는데 아까 심 기자님이 아무튼 중간... 그러니까 제가 심 기자님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심 기자님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심 기자님도 기자잖아요. 그러니까 열린공감TV나 저하고의 인감관계를 떠나서 그냥 제 3자의 기자의 입장으로서 저들이 말하는 정천수의 해임 사유 제가 뭐 횡령을 했고 해임하기 전에 횡령을 했고 또 뭐 경영지원퇴에 가서 배임을 시도했고 그 다음에 제가 불법으로 기금을 모금했고 그 다음에 자기들과 이사들과 일체 상의 없이 뭐 시민포탈 사업을 진행해서 해임했다라는 것에 대한 단 한 가지의 증거라도 있나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이사진이 아니어서 저는 아예 가당도 하지 않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자기들의 주장이고 하나라도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저를 당장에 고소고발을 했었어야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고발 안 해요. 고소도 안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저도 이사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제가 알지 못해서 저는 뭐 개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자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기자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시민포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떠나기 전에 정확하게 제 머릿속에서 구성된 바가 없어서 백지 한 장 들고 출발합니다. 라고 말한 건 기억하시죠? 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김두일이 말하는 것처럼 완벽한 사업 제안서, 사업 기획서를 꾸려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맨땅히 해당하시지 하나씩 하나씩 시행 찾고 겪어가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저는 후자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거 사업을 하겠다는 바도 없어요. 그냥 열린공감TV가 정의를 얘기하고 열린공감TV가 좌우 구분 없이 오로지 진실만을 얘기하는 언론사다 보니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시민포탈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한국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허가자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미국에 서버를 두고 미국 시민들이 시드머니를 마련해서 한번 했으면 어떨까라는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것 그래서 시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시민추진윤란을 만들어서 포탈추진윤란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꾸려나가는 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머리를 좀 정리하면서 이야기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사들한테 충분히 숙지시켰고 저는 너무 많은 증거를 갖고 있어요. 이사들이 응원합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저한테 보내왔던 SNS 내용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 알고 있으면서 기금이 얼마 모아졌다는 것도 제가 온도계 그림으로 그래프로 만들어갖고 꼬박꼬박 보고했고 얼마가 모아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다 알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불법 모금이 아니고 제가 에스타 비즈니스 프로그램으로 비자를 받고 갔는데 에스타 비즈니스 프로그램은 불법이 아니고 기금 모금하는 건 합법이라고 이미 연방법에서 다 결정이 나 있는 상황인데도 그걸 불법으로 몰고 가고 그리고 경영지원팀에 처음에 그게 이제 합자로 할지 계열사로 할지 투자자로 할지 아니면 그냥 시민포탈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합자서로 할 경우에는 만약에 그러면 합법적으로 회사에서 연방법 5억 정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보십시오라고 말한 것을 횡령 시도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저를 마타도우 식으로 무려 세 번에 걸쳐가지고 사기꾼 치고 수십만 명이 보게 만들어서 등에서 칼을 꼽았잖아요. 그러면 저하고 대화를 시도하려면 저와도 그 유성원 경위하고 통화했어요. 그저께인가 전화 오셨더라고요. 제가 다시 미국으로 갈 거냐고 물어보길래 지금 현재 이들하고 고소고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미국 갈 일이 없습니다. 했더니만 만약에 미국 가게 되면 자기한테 이야기를 하래요. 얘기 안 하면은 저기 뭐야 출복금지 시킬 수 있다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는 이거 해결되기 전까지는 미국 안 간다고 미국에서 고소할 일도 제가 위임장 써줘서 미국에서 고소고발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알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혹시 기소하실 것 같네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검찰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아마 기소할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검찰에서 기소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각자 알아서 싸워나가면 돼요. 뭐 윤석열 관련돼서 제가 그 당시 대표로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제가 책임지면 되고 제가 해야 할 거면 하면 돼요. 다만 이들이 저한테 행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이게 자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잖아요. 저를 등에서 칼을 꼽았고 저를 저한테 제가 제가 뭔가 전행을 일삼았다고 하는데 열린과 함께 운영하면서 그런 게 있으면 한 가지라도 말을 하라니까 강중관은 뭐라고 하면 됐고 없으면 됐고 왜 주식 주기로 한 거 안 주느냐 그거 따져 묻고 그거 못 주겠다고 철회하니까 그렇게 더 좋다고 등에서 칼 찌른 거 아니에요. 최영민이는 포로노 사이트 접속기로 노출된 거 사과하라고 하니까 못 하겠다고 등에서 칼 찌른 거 아니에요. 박대용이는 미국까지 와서 자기한테 RTV 뭐 해줄 수 있냐고 물어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RTV 저기 우리 벨레 스튜디오 7층이나 9층으로 이사오면 8층 우리 스튜디오 같이 쉐어할 수 있게끔 공간 제공해 주겠다고 하는 거 그거 못마땅하고 자기 시민통신사 만드는 거 최영민하고 강진구가 같이 하자고 하니까 그쪽에 그쪽의 떡이 더 커 보이니까 그걸로 붙은 거 아니에요. 제가 그게 다 듣고 있는데 그렇게 셋이서 결정해가지고 셋이서 회사를 사유화하기 위해서 내가 볼 때는요. 그 사람들이 제가 한국에 못 들어온다고 100% 100% 한국에 못 들어온다고 100% 그들이 인지를 한 거예요.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마음대로 나를 쳐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냥 내가 진짜 돈 환치게 해가지고 멕시코를 망명할 거라고 그 이혁진이가 말한 거 그대로 100% 믿은 거예요. 망명이라는 단어는 이혁진이만 썼어요. 근데 이혁진하고 계속 내통하면서 이혁진이가 그랬대요. 자기가 한 말 자기가 떠듭만 이혁진이가 미국 사회에다가 다 SNS 뿌려요. 강진구하고 최영민하고 말한 거를 돈 보내라고 돈 보내면 자기들이 알아서 해결해 주겠다고 그리고 임마리한테 페이도 지급하겠다고 약속도 했대요. 최영민이는 그거 SNS 기록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돈 그 기금 한국으로 보내는 순간 그거 바로 외국관 관리법 위반인데 그런 거 신경도 안 쓴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죄송하다고 저 인간 쓰레기 만들고 뒤에서 칼 꽂고 저에 대해서 횡령범, 배인범 그것까지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도 모자라니까 제 뒤를 캐서 제가 노래방을 했다. 제가 무슨 노래방을 해요. 저 태어나서 노래방 갔다고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수십만 명이 보는 앞에서 불법 노래방을 한 것처럼 말을 하고 내가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대요. 그거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 사람들 제가 미성년자를 성추행을 했으면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마타도우식으로 마녀사냥을 조정동식으로 사람을 갖다가 학력경력 위조범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제가 직접 위조한 증거가 있으면 제출해보라고 하세요. 제 옛날 경력 저희 잔이덕 회사의 여직원이 어디 프로페셜을 내린 거 그거 최영민이가 어디서 따갖고 와가지고 울렸나 본데 그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제가 했다는 증거 내보시라고 해보라고 하라고요. 손혜원 위원이 제가 인피니트 안 다녔을 거라고 그 말만 믿고 그냥 안 다녔을 거라. 안 다녔다고 얘기해버리면 그 순간 사람들은 뭐라고 믿겠어요. 정말 안 다녔다고 믿을 거 아니에요. 저 경력증명서 법원에 다 제출했어요. 어떻게 할 거야 이 사람들 자생활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면 아 그러니까 사생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아니 사생활을 중요하게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거기 심혁균에 같이 앉아 있었잖아요. 같이 앉아가지고 저에 대해서 마타도우로 마녀사냥을 했잖아요. 생방송을 무려 4번에 걸쳐서 총시간 11시간 넘게 정천수라는 사람이 인간 개쓰레기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사과를 먼저 하셔야 순서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셔야죠. 아직까지 빤히 걸려 있잖아요 그 영상들이. 그래놓고 저한테 아직까지도 여전히 커뮤니티를 통해서 시공 커뮤니티를 통해서 최영민은 계속 글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시민들한테 호의무사가 되어달라고 하지 않나. 저는요 6월 3, 4일 날 박대웅이가 저한테 전화로 최영민과 중재를 하겠다고 그래놓고 중재가 아니고 제가 4가지 조건을 제시했어요. 박대웅한테 이런 식으로 계속하다가는 정말 갈라질 것 같으니까 둘 중에 한 명이 회사를 떠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길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좀 욱해서 미국에서 최영민하고 헤어지자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4가지 조건을 제시했어요. 하나는 나한테 좀 사과를 해라. 이사회 단톡방은 공식 단톡방인데 거기서 그렇게 나를 모욕감을 주면 되겠느냐. 사과를 좀 해라. 두 번째는 포로노 사이트 접속기록 노출된 사건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직원들이 항의 받고 있으니까 그것 좀 사과 좀 해라. 그 다음에 재발방지 약속해라. 그 다음에 나 정피디를 포함해서 너도 둘이 둘 다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날 경우에는 주식을 회사에 반납하자. 무리한 부탁 아니잖아요. 그 4가지를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박대웅하고 최영민하고 강진국하고 세지서 머리 맞대고 이사회를 했대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저보고 자진사임 하랍니다. 그리고 주식 반납하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지금 내가 내 좀 부탁이 내가 진짜 무리한 부탁이냐. 아니 어떻게 나한테 자진사임을 요구하고 주식 반납을 요구할 수가 있느냐. 했더니만 아 그런 건 아니고 뭐 윤석열 정부로부터 고소고발을 많이 당하셔가지고 자유롭게 해드리기 위함입니다. 그것도 제가 증거 다 갖고 있어요. SNS 다 공개도 했고 그렇게 말을 하길래 전화통화를 했죠. 만약에 그 이유라면 내가 정말 고맙고 감사할 일이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이게 그전에 어떤 사이가 좋을 때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현재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런 조건을 제시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건 나보고 물러나는 뜻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차라리 소환을 하던가 대화를 풀자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만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해놓고 또 이사 선생님께서 얘기해 놓고는 저한테 해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채널을 자꾸 삭제한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채널 삭제한다고 한 번 없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자꾸 이런 식으로 나를 갖다가 몰아세우면 채널을 없애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더티한 짓은 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뒷말 각자의 만약에 그러니까 뒷말은 빼버리고 그러니까 뒷말은 뒷말은 빼버리고 앞에 말 말이에요. 삭제만 한다는 그 얘기로 해임된 사유 사실을 외부에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또 협박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들이 나를 해임한 사유인 외부로 공표했던 시민포털에 대한 무리한 사업 추진 불법적인 사업 추진 다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최현민과의 어떤 불협함 강진구와의 불협함 그거에서 저를 몰아내면 됐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제가 한국으로 못 돌아올 거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으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저 사람은 아들 지켜야 되니까 못 돌아온다. 비겁하게 박도영이가 그걸 자기 페이스북에 또 흘려요. 아들 때문에 못 돌아온다고 했다고. 얼마나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강진구한테 6월 9일 날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비밀번호 같은 거 손대지 말라고 했거든요. 6월 9일 날. 그러니까 나이가 손 안 대면 된다고. 그런데 제가 어저께 증거 공개했잖아요. 최현민이가 먼저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거야. 6월 9일 날. 비밀번호가 변경됨이라고 딱 저한테 증거가 있어요. 제가 증거를 조작한 게 아니에요. 소유자가 대표님인데 비밀번호를 바꿔서 못 오는 거예요. 관리자잖아요. 관리자. 최현민이 관리자로 되어있어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가 있죠. 비밀번호 변경됨이라고 딱 떠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변경을 시켰잖아요. 변경을 시켰는데 그 채널의 소유자가 대표님인데 그거를 비밀번호를 바꿀 의미가 뭐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걔가 비밀번호를 바꿨던 얘기는 제가 비밀번호를 모른다는 얘기죠. 예? 걔가 비밀번호를 바꿨던 얘기는 제가 비밀번호를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예예.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심혁 기자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먼저 상대방이 현재 저를 해임시켜놓고 제 채널에 대한 개인 계정도 삭제시켜버리는 도발도 하고 먼저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리면 심혁 기자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비밀번호를 바꿔도 대표님이 다시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비밀번호를 바꾸면 내가 2차 핸드폰 인증으로 해서 다시 설정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2차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2차 그렇게 먼저 최영민의 손을 대서 바꿨길래 제가 2차 핸드폰 인증으로 해서 바꾼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제가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그 난리를 피운 거예요. 긴급 생방송 하면서. 그러니까 최 감독이 비밀번호를 바꿀 이유가 뭐가? 왜 비밀번호를 바꿨는지 제가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현재 해임된 사실에 대해서 채널을 삭제할 수도 있고 채널에 이런저런 얘기할 수도 있다고 얘기해버리니까 겁났겠죠. 아니 근데 비밀번호를 바꿔도 소유자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저한테 안 알려주면 저한테 안 알려주면 제가 그리고 또 알다시피 미국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장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세웅민도 그냥 깜빡 생각했겠죠. 그냥 바꿔버리면 당분간 못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또 이게 구글 측에서 비밀번호가 자주 바뀌면요. 6시간 동안 잠궈놔요. 실제로 3시간 동안 잠겨 있었어요. 그런 기록도 제가 다 갖고 있어요. 비밀번호가 변경 적어내서 잠겼습니다라고. 그리고 나서 제가 같은 경우는 감정이 많이 상했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왜 먼저 손을 대냐고요. 손만 안 댔으면 손 댈 일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한국에 돌아간다고 강진우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돌아가서 해결하겠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강진우는 제가 한국에 안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냥 방송을 해버린 거예요. 방송을 해버리고 제가 6월 12일 날 비행기를 탔거든요. 그리고 18시간 동안 비행기 안에 꼼짝말하고 같이 있었죠. 외부하고 연락이 안 되고 근데 6월 12일 날 방송을 2개인가 3개인가 했잖아요. 해갖고 저를 쓰레기 만들어놨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와갖고 11일 날 도착해서 하루는 제가 인천공항 옆에 있는 그 펜션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막 페릭스 상태에 빠져갖고 제가 막 죽는다 산다 하니까 사람들이 친구들 말리고 있어갖고 그날은 정신이 없었고 6월 12일 날 제가 열린고암티비 단톡방에다가 올렸잖아요. 네. 그거 안 읽어보셨어요? 저는 뭐 6월 12일 날 단톡방에다가 뭐라고 올렸냐면 우선 하나씩 채널부터 오늘 전연경 정상화하기 위해 비번을 공유하려 합니다. 조건은 이 시간 이후 상호 어떠한 비방이나 비난을 멈추고 협상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원합니다. 이에 동의하시면 임시대표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열린고암티비 단톡방에다가 올렸잖아요. 그랬더니만 강준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천수씨 참 짠합니다. 그럼 이만 하고 지원들 다 나갔잖아요. 제가 한 개라도 거짓말하고 있는 게 있나요? 저는 증거가 다 있어요. 증거로 말한다고요. PPT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주장을 얘기하지 않아요. 오죽하면 공중파 탐사 프로그램 PD들이 붙고 있겠어요. 어저께 방송 나온 거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어저께 방송 나온 거 보세요. 그게 공중파 PD가 만든 거예요. 그거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이재명 의원도 알고 있어요. 이 내용 다. 진해온 검사도 알고 있고요. 다 알아요. 아는 사람 알만한 사람들은 이제 다 알고 시작해서 조금씩 조금씩 왜냐면 제가 증거를 보여주잖아요. 지금 점점점 그들은 고립될 거예요. 갈수록 시간 갈수록 하다하다 이제는 20억을 기부하겠다고 그거 그 순간 배임돼요. 배임 지금 우리가 사이가 좋을 때 사이가 좋을 때 만약에 그걸 갖다가 어디에 기부하겠다 뭐하겠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지금 경영권 분쟁 중에 있잖아요. 경영권 분쟁 중에 있는 상황에서 그걸 갖다가 만약에 자기들 마음대로 기부하겠다 뭐하겠다 하면 그게 되는 줄 아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암만 기자라고 하다도 기본적인 법 지식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지금 여론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기부한다고 해서 여론을 자기들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건데 만 20억 원을 다 기부한다고요? 아니 경영권 경영권 분쟁이 있고요. 민 형사상 법적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임의로 이사들이 회사 공금을 사용하거나 처리할 경우에는 배임자가 성립되어서 성원 문제가 될 수지가 많고요. 설령 그 뜻이 좋다고 하더라도 모든 법적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추후 결정할 사안이죠. 상태 측에서 임의로 위보금을 처분하면요. 이건 배임죄예요. 배임죄. 이건 이사들이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크면 구속사여도 돼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변호사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내가 얘들이 이렇게 방송을 하면은 내가 이거 저게 뭐야 가처분 신청할까봐 가처분 신청하면 거봐라 정천수 결국에는 돈에 눈 돌아가서 이렇게 했다. 저는 그래도 가처분해야죠. 참석 안 하면 이사회 참석 안 하면 이런 식으로 꼼수 쓰고 참석하면 또 다른 식으로 이용해 먹고 항상 잔머리 써봤잖아요. 사법 피해자분들도 현재 법적 분쟁 중에 이거 잘못 받으시면 작물화비로 작물처리 기부받았다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법적 해결이 다 말끔히 이루어진 다음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사법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함께 의논하고 강구에 가자. 이런 건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 뭐하는 짓거리들이세요. 전부 다 갈수록 지금 현재 시공이 하고 있는 이 행위들은 갈수록 자꾸 문제를 더 키우고 확대하고 처음에는 그냥 민사로 끝날 만한 얘기들을 자꾸 형사 쪽으로 몰고 가서 구속될 사항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설령 구속되면 또 그러겠죠. 윤석열 정부로부터 비판받아 저거 뭐야 타락받고 있다. 제가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조중동에 편안한 스타일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한 개라도 틀린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다 들을게요. 그러면 제가 대화할게요. 한 개라도 틀린 게 있으면. 대전에 이 변호사 계시잖아요. 이예모 변호사님이요. 네. 이예모 변호사님이 점점 수사 받을 때 같이 동반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도 저기 연락 왔었어요. 네. 각자는 다 우리 정 대표님이나 저희 사진들이나 지금 서로는 안 되니까 이 변호사님 중간에서 좀 중재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큰 저거하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 내부적인 문제가 가지고 하게 되면 너무나 고쳐 빠진다. 이게 윤석열이하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심 기자님 이 내부적인 문제를 외부로 발사시켜서 수십만 명이 알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저예요? 제가 그랬냐고요. 외부 문제를 내부로 공론화시킨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커뮤니티이나 때만 되면 방송을 통해 어제도 방송했고 그제도 방송했고 매일매일 방송을 통해서 꾸준히 계속 이 문제를 불거지고 오히려 시민들한테 호의무사가 되어달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저예요? 저냐고요. 말씀해 보세요. 저냐고요. 저는요. 강진구 박대용 최영민은 이 사건이 다 끝나도요. 그들 그들 재산 모든 거 다 가업료해서라도 끝까지 다 받아낼 거예요. 시민들이 후원금을 쓰고 있잖아요. 지금 걔들 변호사업이 누구 어떤 비용을 쓰고 있나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저는 회사에 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회사 지금 왜들 그러세요. 왜들 진짜 어떻게 망가지려고 회사를 어떻게 열린관을 틀리면 어떻게 망가뜨리려고 해요. 저만 쓰레기 만들었으면 됐잖아요. 왜 소중한 시민들 후원금까지도 다 그렇게 하 그러지 마세요. 진짜 제발 좀 일단은 대화를 시작하려면 대화의 첫 단추는요. 사과예요. 진정어린 사과가 먼저 돼야죠. 저를 등에서 칼을 꼽았을 때 그 등에 칼을 맞은 사람이 강도다. 예를 들어 내가 강도다. 내가 사기꾼이다. 하다못해 내가 도둑놈이다. 그러면 내가 등에서 칼을 맞을 짓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다음부터 칼을 맞고 나서 대화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칼을 맞는 순간 저는 도둑놈도 아니었고 사기꾼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칼 찌른 사람들이 일단 찌른 건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도 대화합시다 해야죠. 제가 이 얘기는 윤덕민 선생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중재하겠다고 오셨길래 윤덕민 선생님이 두 번이나 저를 먼저 보자고 하셔서 제가 만났어요. 근데 강준경과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윤덕민 선생님 찾아가서 뭐라고 했어요? 윤덕민 선생님은 제가 찾아간 바가 없어요. 항상 그렇게 팩트체크도 안 해봐요. 그 사람은 윤덕민 선생님이 먼저 저한테 전화와서 찾아오셨고 녹취 다 되어 있어요. 항상 팩트체크도 안 해보고 그냥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해요. 강진구는 그러니까 칼 찌른 사람들이 먼저 사과를 하셔야 돼요. 진정어린 그 다음에 대화가 돼야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그리고요 일단은 그들하고 같이 방송할 때 빠지세요. 네? 우리 변호사도 심혁 기자님도 고소하재요. 그러니까 빠져 안 계시면 저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돼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여기. 여기. 봄이iet가 뷔 뷔 뷔 뷔 뷔 뷔 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